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왜 웃참을 하냐면 좀 웃긴 일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칼로 기구를 꺼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일단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반대로 내가지고 약간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찍었을 때도 마이크 반대에요 라고 하고 또 반대로 또 돌려가지고 했을 때도 반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도 좀 이어폰을 잘 못 끼신 거 아니에요. 네, 암튼 그래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다 반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또 다시 또 마이크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칼이고요. 유튜브 관계자분들 네, 잘 봐주세요. 손을 제가 이렇게 잡아볼테니까 칼날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마 이것이 노란 딱지가 붙게 된다면 진짜 저는 슬퍼요. 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칼이 좀 많습니다. 무려 4종류 와우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명뚜껑 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어요. 여기 왜 이러냐면은 여기가 원래 좀 뾰족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었는데 떼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닫힙니다. 다 이제 안 닫히는 겁니다. 네, 안 닫힙니다.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병뚜껑 닭이에요. 이렇게 병뚜껑 해가지고 오케이 두 번째 제가 옛날에 쓰던 이걸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특카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멍이 뚫려있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아, 완전 독특한 소리가 나죠? 찰칵찰칵 카메라 셧통 그리고 이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 레플리칸즈 다른 반성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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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clear. this is fake 오케이 아, 이 소리 보세요. 이게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무 비슷한 그런 질감이 나는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 티타늄 바리성입니다. 이 아이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생긴 건 얘하고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은데 얘는 티타늄, 얘는 그냥 쇠탕구리 무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요? 오오오오오오 여러분들 소리 들으셨어요? ㅋㅋㅋㅋㅋ 이건 fake입니다. 가짜 음 오케이 인증 완료 아이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발리성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숨털을 씌워봤더니 바람을 좀 많이 걸러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람이 안 걸러져요. 아무튼 여러분들 귀를 한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가 있는데 어떤 걸로 먼저 할까요? 잠시만 일단은 썸네일 좀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썸네일 찍기 힘들군요. 자 이제 이 아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뿅뚜껑 따는 발디송 뭔가 이제 가족들끼리나 아는 분이랑 이제 밥 먹을 때 약간 초콜라를 따야 된다 그러면은 잠깐 멈춰. 이런 느낌 자 빛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받아볼نا요. 이렇게 언니가erne가 올라arial 찝찝! 찝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다. 그치? 네, 아주 좋습니다. 안좋아 느낌? 돌리는 소리도 여러분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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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팅그럴 것 아닌가요? 첫번째 팔리송이었습니다. 두번째 구곡 일명 엿가위 엿가위 소리 일명 엿가위 소리 일명 엿가위 소리 일명 엿가위 소리 시원하시죠? 여기도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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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중구조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가운데는 이게 티타늄이고 위에는 유리섬유입니다. 잘라보도록 하죠. 에이 긁어보도록 하죠. 뼈를 끼소가. 이중구조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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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타늄하고 큰 향인데, 반 철다굴이라고. 소리가 다르죠? 이게 철다굴이구요. 이게 티타늄. 다르죠? 다름죠? 다릅니다. 뭔가 가벼운 느낌. 오오오오오. 오잇 잘가! 아니 쉬는다. 이런식으로 좌우로도 긁어주고요 세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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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집중을 해버렸네요. 집중을 해버렸네요. 집중을 해버렸네요. 집중을 해버렸네요. 집중을 해버렸네요. 집중을 해버렸네요. 그쵸? 가운데서는 말위의 말소리가 양쪽에서는 칼으로 긁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리보다는 노토킹으로 하시는 길에 하는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말을 안하긴 했었는데 뭐 이러면 토킹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안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둘 다 아주 좋게 잘 풀 수 있겠죠? 자기분의 일어 rage, 이제는 신분겠네요.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으시죠?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으시죠?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글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곡 뿅따기 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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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곡